정상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쌀밥과 현미는 칼로리의 차이가 나오는데 100g당 열량으로 계산을 하면 현미가 350, 백미가 372 그래서 한 22kcal 정도 백미가 높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현미로 먹다가 백미로 바꾸면 이게 매일매일 누적, 한 달, 두 달 누적되면 2kg, 즉 한 달에 1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위해서 쌀밥을 현미로 바꾸면 되겠네요? 쌀밥을 현미로 바꾸는 걸로 살이 빠질까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질문을 자세히 보면 평소 현미밥을 먹다가 백미로 바꾸었다. 이 질문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던 그릇, 식습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유지하다가 현미백미의 교체만 있는 거잖아요. 현미로 바꿔도요. 먹는 양을 한 10% 늘려버리면 다이어트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지켜야 하는 팁 첫 번째는 평소에 먹던 양을 유지하면서 대체 다이어트를 하라 입니다. 대체 다이어트라는 게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 다이어트는 현재 먹는 양은 유지하면서 열량이 좀 더 적은 유사 식재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백미로 이런 것들 또는 삼겹살을 목살로 과일을 토마토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날 추워지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삼겹살 이게 100g당 331kcal거든요. 목살로 바꾸면 목살은 180kcal이죠. 거의 절반이네. 151kcal를 줄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줍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깃집 가서 오늘 좀 먹어보자. 그러면 허리띠 푸르고 한 400g 정도 2인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604kcal 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삼겹살 200g 정도 즉 1인분 정도를 덜 먹은 거와 같은 효과니까 생각보다 크죠. 진짜 생각보다 크네요. 과일은요? 네. 과일로 흔히 먹는 귤 있잖아요. 요즘 참 맛있더라고요. 100g당 38kcal. 굉장히 적은 칼로리예요. 그래서 귤 같은 경우는 1kg를 혼자 다 까드셔도 밥 한 공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귤을 방울토마토로 바꾼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방울토마토가 100g당 16kcal니까 절반으로 줄인다고 볼 수가 있죠. 삼겹살을 목살로 귤을 방울토마토로 바꾸니까 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대체 다이어트 좋네요. 네. 대체 다이어트는요. 현재 먹는 양을 유지하면서 섭취 열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법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급격히 살을 빼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살이 빠지면서 요요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로 바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같은 데에서 식재료별로 열량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자주 먹는 것들 중에서 열량이 높은 거 이거를 비슷한 열량이 낮은 걸로만 바꿔주시면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정보적인 지원을 받으시면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두 번째 팁은 다이어트 중에 채소와 과일 섭취를 줄여라입니다. 네? 다이어트할 때 채소와 과일 섭취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맞춤형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춤형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섭취를 줄여야 돼요? 일단 다이어트하면 굶잖아요. 그러면 굶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뭔가 먹긴 해야 되는데 이때 채소와 과일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고 채소와 과일은 괜찮다.